성도가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 때 가장 먼저 전화하는 가족이나 친구 혹시 있으세요? 정말 몸이 힘들 때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까?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혹시 어머님 찾는 분 계신가요? 제 아내가 여기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전화번호 자꾸 뭘 하나 보니까 카톡을 하고 있어요 카톡을 한 누구 보니까 어머님, 그러니까 장모님이세요 저희 집사람은 어머님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많이는 못해요, 저희 어머님하고는 그런데 생각은 납니다 주로 언제 생각나냐냐면 배고플 때나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 않을 때 찾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시나요? 위기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 그냥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위기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 순간들이 다가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뉴스를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허리케인 합의도 모자라서 또 다른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에 닥친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웠던 그런 폭풍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플로리다에 누가 살고 계시는 분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그분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위험이 닥치고 있을 때 성도는, 의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위세시라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다위당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 상황을 설명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여우하게 피할 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암인가 다위세 친구들이 또는 어떤 성도의 친구들이 그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가라 거기 있으면 다치고 해암을 받고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테니까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그냥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빨리 도망하라 내 목숨을 보존할 길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조언합니까? 실제 상황이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진짜 활은 제가 어렴포시 기억하는데 민속촌이었는지 비슷한 동네였는지 전통 활을 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그걸 잡고 이렇게 당기려고 하는데 안 당겨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장난감 활은 이렇게 당기면 당겨지는데 진짜 활은 안 당겨져요 그런데 그걸 겨우겨우 당기면 이 화살을 내가 언제까지 잡고 있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 활이 튀어나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친구들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지금 악인이 너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언제 그 화살이 너의 심장을 관통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 노다 아무도 몰래 사람을 삼키려고 악인이 마음이 바른 자에게 덤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경찰도 없고 공권력도 무효가 되고 어떤 보호막도 없는 터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의인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현실을 바라보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요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피하거나 그냥 실속을 챙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주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권을 이라고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주고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권을 너희가 어째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참 위험한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위험해도 나는 여호와께 피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곳에 처했을 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피하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평소의 삶 속에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께 피하며 위험들을 맞닥뜨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은 있지만 힘들 때 위로받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 닥치는 위험들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나의 삶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피하셨습니까 여호와께 피하할 것을 하고 고백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 믿는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는 4절에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교회에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 어디 있으십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공예배로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딘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는 한 성전이지만 특별히 주님의 백성이 이곳에 모일 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이 가운데 체험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모이셨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이 갑자기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이미 성전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특별하게 체험되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아까 못 느끼셨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험하는 이 성전의 감격과 영광은 진짜 하늘에 하나님의 지금 고하고 계시는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여우와 하나님은 그 성전에 충만히 계시다는 것을 어려운 가운데 위의 가운데 처한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거룩한 것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하고 힘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이 성전을 채우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이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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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에 이어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무리 위험한 지경에 처하셔도 그러한 성전에 충만히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바라볼 때 그것만으로도 크신 위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미 그 권세로 권위로 군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의 눈에 보이는 실체보다 더 실질적이고 확실한 것이 그 성전을 채우신 진짜 성전을 채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의 성전에 혼자 가만히 계시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10편 기자가 위로를 얻는 것은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촉하시고 라고 변혁된 것은 쉽게 말해서 그의 눈이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적인 표현입니다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의 안목이라는 것은 그의 원래 말은 눈꺼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의 눈이 그들을 살피고 계시다 그런데 어떻게 살피냐면 뚫어져라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그 마음 속을 꿰뚫어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정말 어렵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 처한 성도가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내 마음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속 깊숙한 곳에 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되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해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살피시면서 꿰뚫어 보시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악한 것이 발견될 때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미워하시고 포악한 것을 미워하시고 제하여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앞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꽤 뚫어보신 하나님께서 악인이 누군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때 어디 호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호와께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며 그 성도를 괴롭히는 그 세력을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들 때 위험의 저한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악인을 벌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인을 좋아하십니다 의인을 좋아하시고 마음의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는 자를 귀히 보시고 그들이 하는 행동 말 한마디를 즐거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불쌍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는 작은 예배의 행위 정직한 말 한마디 하나하나 세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더 이상 뭘 바라시겠습니까 그 어떤 위험을 이 세상에서 맞이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잘하였다 충성적을 좋아하시는데 뭘 더 아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시평 기자가 똑같은 위기에 처한 상황에 위기에 처한 사람으로서 건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같은 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마태복음 5장 말씀 읽어보면 그 사람은 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벼불일 없고 어려운 가운데 늘 처하고 한심하다고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청결하다 하시면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히 배울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저희가 이 모든 것을 교례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 들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온갖 핍박으로 화살을 쏘아서 심장을 관동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도망가고 인간적으로 안전한 곳에 머무리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서로를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큰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자꾸만 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보호하십니다 그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를 바라보며 영원히 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부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위기에 놓였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악인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꿰뚫어보시면서 더 순결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신다니 너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보통 길게 기도하는데 길게 소리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눈이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 이해하시겠죠?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다른 것과 아니라 좀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한국보다도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뭐가 심하냐면 이민사회에 이민사회에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을 물론 밖에서도 만나지만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냐면 성도라고 불리는 같은 형제여야 하는 같은 형제여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 진짜 어디다 호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 여기인데 여기서 같이 형제인사를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호소하겠어요 아마도 저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악인이 누군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그 사람인지 그렇게 상상하고 개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은 교회 밖에서 겪는 어려움 때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오히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 피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원히 나를 바라보리라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복되고 주님께 피하여 의지하여 회복된 영혼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숫자가 점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느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 교회에 나올 때 가장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증거가 저희가 근데 풍성히 있기를 그리스도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